안녕하세요. 김광민, 성수경입니다. 노래하는 콜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노래하는 평화를 기원하고 노래하는 World is One World is One for 우크라이나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TV로는 MPCM 그리고 유튜브 MPC K-POP It's Live로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